자 이번에 할 게임은 100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게임인 스카이 힐이구요 최근에 유튜브에 영상을 두개 올렸는데 둘다 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엔딩을 볼 예정이구요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엉망진창과 랜덤박스가 아닌 엉망진창과 원퍼맨 이걸 쓸 예정입니다 운 좋은 놈 이건 150턴마다 확정적으로 한 명을 죽일 수 있게 해주는 스킬인데 어 이걸 채택해서 클리어를 할 예정이구요 아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왜 명중을 안찍냐 왜 50%로만 때리냐 라고 막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쉽게도 오늘도 답답할 예정입니다 예 한번 그럼 하드코어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 겟잇 오케이 봅시다 우선 이제 이 초반층에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야 돼 오케이 비어있는 방보다는 혜자방들에 많이 나와야 든든하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지금 막대기 밖에 없네요 우선은 이제 고민을 해야되는거에요 원퍼맨을 초반에 쓰느냐 그리고 빠르게 턴을 로테이션 시켜서 또 쓰느냐 아니면 이제 좀 까다로운 녀석을 죽일 때 쓰느냐 이건데 그냥 죽여 재수 없으니까요 완팡 오케이 오케이 소형 응급도구 좋아요 허어 뭐야 잠깐만 나 지금 아이템 선택지가 너무 그건데 사라지는거 이거 완전 이런거 사라지면 안되는데 사라질게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운 좋거든 놓침 6.3 6.6 5.9 놓침 6.7 7.4 6.2 놓침 6.6 놓침 6.3 놓침 와 스타 개 답답하네 진짜 하루종일 그냥 50%로만 때려놓은구나 어? 으음 뭘 몰라서 하는 얘기 큰그림 자 지금 이걸 빨리 써야돼 오케이? 그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거에요 놓침 추가차례? 놓침 놓침? 어 놓침 퍼레이드네? 8.1 놓침 그렇지 놓침 4.6 6.7 5.8 놓침? 5.7 7.9 5.3 남았으니까 마무리 지렸다 이거 그냥 지금 바로 먹으면 아아주 꿀맛 오케이 부엌칼이 좀더 좋죠 가자 오 물고기 나이스 수박가지 오케이 93층에 이벤트가 있구요 아주 좋아요 어 이거 분위기 괜찮은데 2번판 이리와 이리와 이걸로 찔러줄게 놓침 4.7 4.5 5.7 3.7 6 6 4.5 5.3 5 5 어 생각보다 80% 딜 잘들어가는거 같진 50% 예? 꿈 깨세요 50% 쓸거니까 아시겠어요? 어디 막 또 훈수할라고 이리와 이리와 10.7 6.2 13.1 4.2 남았으니까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하아 뭐야 이거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어 아주 좋아 지금 진짜 덜 나위 없이 좋아 음? 한마리 고치구요 아 빈방 아 하아 허어 야 뭐야 오늘 날인가? 나 대걸레 하나 만들고 진행할까? 어때 좋은 생각? 초반에 대걸레 하나 고게렘 아 일단 이걸로 좀 싸우다가 하자 8.6 12.2 치명타 놓침 4.7 5.3 5.2 마무리 아 10.2 3.9 남았으니까 마무리 그렇지 지금 바로 하나 야미해주고 오케이 오 여기 서랍 많다 놓침 6.2 놓침 5.1 13.9 5.5 6.2 7.9 남았으니까 마무리 마무리 애완동물 먹이 얌 이거도 얌 오케이 올 라이트 오케이 식빵 오 너무 좋아 아 뭐야 계란 사라졌네 계란 아 쌀만 먹을라 했는데 이벤트방 83 허어 야 뭐야 오케이 또 나왔어 아까 83층으로 이동했다는거에 아니면 뭐야 나 못봤다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잘나오는데 치료 킷 올라가서 대걸레 하나 만들고 올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두유 카피 이걸로 간다 초반 좀 짱짱맨 가자 벽돌이랑 막대기 하나만 나오면 이거 키친 레벨 업그레이드 가능하거든요 오늘 깬다 5.8 5.8 우와 어 쎄게 때리고 튀네 이 자식 미쳤나 노침 6.2 13.8 오 쎄쎄쎄쎄 마무리 1.1 남았다 응 꺼져 아 아 아까 80짜리 너무 아깝네 할아버지 제발 제발 뭐 줄까요? 미나리 줄까요? 미나리 줄테니까 뭐요? 글레이브 준다고요? 오케이 붕대주면 쇠질을 주겠대 어 잠깐만 바로 교환 쇠질에 이거 지금 스탭 낮은데 이걸 레벨업 한 다음에 스탭 바로 맞추자 쇠질 좋아 쇠질에 대박인데 초반에 나쁘지 않은 교환이다 그치? 11 6.5 13.7 4.7 마무리 그렇지 레벨업 했죠 동전 하나 사라졌다 어 덱스 6 그리고 끝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강도에다가 찍어주자 쇠질에 봐봐 딜 거의 두배 차이나 지렸다 초반 쇠질에 환영이지 그치? 와 데미지 와봐 대박이다 마음에 들어 11.8 5.7 노침 7.1 11.6 어 이제 마무리다 오케이 꺼져 어디 보자 아 이거 키친 레벨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되는데 이거 하나 만들 수 있나? 어 된다 나 지금 피가 없어서 잠깐 일단 내려갔다가 뒤지고 갈게요 올라가서 정비좀 하자 아 걸레 사라졌다 여기서 뭐하냐 일단은 테이프 하나 만들고 배드레벨 올려서 그 다음에 칼 하나 가라 기어 나왔죠? 칼 하나 더 가라 오케이 철사 나왔죠? 그 다음에 단검 가라 오케이 뭐 나왔죠? 막대기 나온거 같은데? 막대기? 그러면 벽돌만 있으면 되는데 아 막대기 이거 지금 만들 수 있는데 나무 나왔으니까 벽돌을 구해야되는데 생각을 좀 해보자 일단 야채샐러드 하나 먹고 음 커피콩 먹고 한시간 잘게요 39에 9 오케이 오히려 배고픔 올랐지 똥먹어가지고 20 미만이라 54에 10 배고픔 또 올랐지 오케이 69에 20 아 이거 두번 자자 두시간 자자 84에 10 어 괜찮아 버섯 버섯 사라짐 오케이 이정도면 뭐 괜찮지 내려가서 이거 고쳐야되니까 어 기어 쓰네요 배고픔 안 떨어졌죠 어 잘 풀리고 있어 게임 11.6 5.7 12.4 5.2 남았으니까 마무리 벽돌 나왔다 I got it I got it I got it 커피 호루룩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나왔다 오케이 올라가서 일단 바로 만.. 아 여기.. 여기까지만 털고 가자 미쳤네 88층에 얘가 왜 나오지 너무 빨리 나왔는데 이거 이벤트방이구나 아까 88층으로 이동했다고 한게 맞네 얘 잡아야되는데 이거 지금 못잡는데 너무 빡세가지고 나 코인 두개 했거든 제로에다 써야되나 아냐 제로에 쓰지 말자 손해 그러면 벽돌 있으니까 막대기 하나 만들고 이거 업그레이드 음식 바로 먹어주고 그 다음에 흠 못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이거 만들려면 테이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서 이러면 이거 하나 만들고 항상 그 걸레가 하나 필요하다 재료에다 쓸까? 재료에다 했는데 걸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고게림? 아 테이프 나왔다 이러면 만들지 말걸 먼저 쓰고 올라갈걸 그랬나? 근데 그때는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지? 오케이 일단 내려가자 오케이 30짜리 바로 먹는거 배부르고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노침 6.6 마무리 13.3 24 5 마무리 쇠지리 또 나왔다 나이스 오케이 이거 사라져도 이제 보험 있어 오케이 I get it 이거 올라가서 쓸까? 이거 88층 자판기 기억해 주세요 이거 재료 자판기 오케이 넉넉히 나의 실력에 감상하지 말고 통조림 통조림 바로 먹어 오케이 12.5 6 11.9 어 마무리 마무리 아 오케이 아이템 좀 많이 나오네 내려가 일로와 일로와 11.6 노침 11.9 6.8 아 이 자식들이 아 잡는건디 개피가 다 튀네 일로와 열받으니까 아 아 맞아 88층에 원펀쓰자 원펀쿨 다 되면 58톤 남았거든 뭐야 아니 진짜 뭐지 오늘 깨나 이거 옷 너무 좋은데 선빵을 때려 돌아왔네 꺼져 아 아 어 쇠질 하나 사라졌다 와아 진짜 어이없다 어 12.1 7.3 11.6 6.5 어 꺼져 아 제발 뒤지마쌤 꺼져 제발 뒤지마쌤 일로와 일로와 어디 뒤나 일로와 꺼져 어차피 뒤지을거 왜 도망가는거야 야 나 재료 진짜 잘 나온다 이거 업그레이드 엄청 많이 가능할거 같은데 한번 올라갈때 정비할때 철사 아 쇠질해 아아 왜 하필 쇠질 연속 두번이냐 사라지는거 아 에반데 아아 낭낭했는데 놓침 5.6 아 12 4.9 5.7 5.4 제발 마무리 아 제발 한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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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허어어 아 잠깐만 이거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지 지금 먹지마 지금 먹으면 32 손해야 근데 안먹다가 사라지면 똥이야 32 그대로란 말이야 근데 몇번 싸우고 먹으면 돼 오케이 이거까지 사라진다? 말이 안되 이거 주저하기야 네 됐어 괜찮아 이제 I can do this all day I can do this all day I can do this all day 얘도 아까 맞았던 놈이랑 6.4 4.2 남았어요 꺼져 꺼져 아직이야 극한에 극한에 존버가야돼 놓침 얘랑 싸우고 먹을까? 6.3 6.8 오케이 지금 먹자 야 잠깐만 미쳤다 헐 헐 뭐야 이거 두개 어 잠깐만 이거 했나? 어 잠깐만 이럴수럴수 이럴수 이거 올라서 정비 한번 하자 이거 무조건 해야됩니다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못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철사 하나 만들고 오 침대 벌써 풀업이야 못 두개 만들 수 있나? 하아 안돼 못 만든다 하나 더 필요해 워크벤치 레벨 하나 만들자 이거 만들 수 있다 무기 만들 수 있을거 스태프 막대기 아 안되네 코인 코인 막대기 갈까? 코인 몇 층이었지 아까? 아냐 아냐 코인이 아니라 그 저기 그 재료 자판기 80 몇 층이었더라? 일단은 이거 88층 스테이프 하나 만들고 가자 테이프 하나 만들고 막대기 오케이 88층 아까 우리가 79층이었지 뭐 나왔지? 기어 두개 나왔나? 아 아 아 이럴수가 일단 다음을 기약해야겠네 아 까비 지금 코인 하나 나왔다고 저거 깔아가는건 좀 손해구 11.7 9 치명타 노침 5.8 11.8 추가 차례까지 으으으으응 마무리 어 이제 마무리 오케이 나왔다 와 스태프 벌써 만들었어 지렸다 이건 진짜 신이도 같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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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펀 쿨 돌면 아까 그 이벤트방 갈게요 이벤트방 그 층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어차피 사라질 물건이라고요? 무슨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적나라하게 하시죠 5.6 14.3 6.4 마무리 오케이 레벨업까지 14.1 7.1 14 15.1 14 오케이 이제 강도 속도 다 찍었다 민천만 찍어주면돼 여기 2마리 있네 2마리 뭉쳤네 14 어 이리와 두 대 때려? 넌 튀어? 친구가 죽었는데 튀어? 이거 완전 못된 놈이잖아 이 자식들 의리가 없네 아 나 지금 일단 콜라 마실까? 콜라 하나 마시자 콜라는 범용성이 좀 적은 것 같아 음식을 만들 때 별로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콜라 마시고 철사가 필요하네요 올라가서 철사 하나 만드는 게 이득이지 배고프면 떨어지는 거보다 얘 잡을만하다 28.1 놓침 놓침 13.4 놓침 잠깐만 스탑 어 나 이거 메인화면에 뭐 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옥상에 스카이 힐이라고 적혀있는데 전선이 아 이렇게 연결돼서 LED가 나왔던 거구나 아 아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잠깐만요 오케이 이거 얘네 좀비들 뭐냐? 렉인가? 일로와 일로와 아 아 얘 왜 이렇게 세 꺼져 얘네 뭐지? 엥? 이거들 뭐여? 잠깐만 왜 왜 이거 왜 얘 토전생했어 어? 잠깐만 왜 왜 나오지? 아 잠깐만 이거 왜 나와? 어? 왜 나오지? 일단 나 이거 하나 쓰고 아 지금 지금 먹지 말자 아이템도 생겼나 혹시? 이거 커피 아닌가? 13.5 7.4 14 7.1 만 아 어 뭐야?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어 아 뭐지? 왜 없지? 왜 없는거임? 응? 응? 나 올라가서 일단 음식 좀 만들자 몬스터 있는 곳에만 그런건가? 나 일단 저기 음식 좀 만들어서 먹자 야채 스틱 오케이 88층에 원펀 쓰러 갈다 올게요 나 아까 76층이었지 일로와 어어 원펀치 이벤트 경험치 이벤트 레벨업까지 여기 다 뒤져있는데? 아니 왜 거기 얘네들 뭐야? 몇 마리에 왜 이렇게 살아있지? 85층 가서 일단 털고 오자 어하이 감히 예토 전생을 해? 이 자식들이 생태계를 교란시켜? 일로와 이거 안되겠네 일로와 너도 일로와 15.4 17.4 15.2 7.7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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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조심으로 돌아간 느낌인데? 일로와 산빵 때려? 일로와 마무리 어 잠깐만 바로 지금 빵 이거 만들어서 발라서 먹어서 음 꿀맛 내려가 일로와 일로와 줄바다를 때려야겠구만 너도 일로와 이거 나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버그 걸리나? 원래 내가 나갔다 들어온 이유가 싸우다가 가방을 못 연단 말이야 HP 먹으려고 나갔다 들어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의외네? 아 아 확률 높은 걸로 때릴거야 말았나나 일로와 놓침 오케이 오 쎄지네 나왔다 뭐야 이 쓰레기는 뭐야 이 거들떠도 안보는 아이템은 어? 누가 쓰나 요즘 저런거 척 선빵도 못해려? 아 아 나 잘못 눌렀어 오! 오 나 잘못 눌렀어 미친 아 나 잘못 눌렀어 올라가서 자고 오는게 맞다 그지? 올라가서 자고 오자 이거 만들 수 있나? 뭐 두개 만들 수 있다 아 못 만드네 이거 가라 오케이 철사 나왔다 고철 하나만 주셈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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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한 시간차 22에 37 47에 27 67에 17 배고픈 몰랐죠 87에 27 오케이 100에 17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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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로와 선방을 데려? 꺼져 아 지렸다 진짜로 이제 엘리베이터 타서 76층 내려가 일로와 센거 한방 추가차례 이젠 진짜 센거 한방 22.6 12.4 남았으니까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아이 겟잇 아이 겟잇 철사 필요하네 철사 필요하네 나 고철없어 어 있네 만들고 올까? 아니다 그냥 한번에 써 아 한번 써 아아 배고픔 꽤 많이 손해받죠 괜찮아 이런 리스크가 있어야 게임이 재밌는거지 음음 응? 마냥 쉽기만하면 그게 게임이야? 5.2 어이 얘네들 이제 선방 엄청 잘 때리네 5.7 오케이 일로와 15.5 7.8 놓침 7.6 아 운 좋네 뚝배기 감아버리려 그랬는데 올라가서 아 배고파 오늘 든든하게 먹어볼까? 음 치즈 샌드위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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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바른 샌드위치? 음 좋지 오케이 오케이 스읍 아니야 이걸로 부족해 둘다 먹으면 되지 음 꿀맛 오케이 73에 76 오케이 98에 66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 오오야 좋은 이벤트들 엄청 잘 나오고 있어 지금 음 아주 좋아 5.3 마무리 일로와 이 자식이 여기 뭐하는거? 놓침 12.8 30.1 30.1 30.8 마무리 와 잠깐만 얘네 치명타 진짜 무시 못하겠다 어? 아 치명타 너무 무서워 여기 왜 세마리 뭉쳐있어? 잠깐만 미쳤나 이것들이 너네 뒤져왔다 딱 깨달아요 저거 한대 때리면 세대 맞네? 한마리 잘 못죽이면 95에 36 오케 배고픔 더오름 와우 일로와 간다 아 하필 한마리 꺼졌고 오케 한마리 컷 두마리 컷 한마리 운 좋네 어? 어디갔을까? 놓침 7.8 12.4 치명타 12.6 남았죠 마무리 오케 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얘 아까 튀었던 놈이다 15.5 놓침 마무리 어 왜이렇게 순조롭지 오늘? 놓침 놓침 30.3 30.2 놓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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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명타 진짜 너무 싫어 어 66에 21 오 더올랐죠 96에 11 빵 만들어서 또 먹어야지 내려간다 일로와 오케 꺼져 레벨업 오케 오우 너무 순조로워 지금 진짜 오늘 깬다리 일로와 아까 맞았던 놈이네 노침 6.1 어 가 일로와 오케 25.3 치명타 마무리 빵 나왔죠 이거 올라가서 만들고 올게요 철사 배고픔 이제 좀 그거 하자 올라간 김에 정비도 좀 하고 워크벤치 레벨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해야되지 오케 그 다음에 이제 기직 대부분 풀업이야 벌써 Do you see that? 쓸모없는거 너클 갈고 단검도 갈고 아 이제 갈지마 스태프 사라질래 응? 클레이브 지금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나? 클레이브 어디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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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벽돌 없네 아 잠깐 상상했다 잠깐 상상한 채로 밀크쉐이크 먹어야겠다 쯧 어? 잘못했으니까 95에 43 살이나 좀 쪄야지 야 배고픔 또 올랐어 뭐야 이거 어? 어 너무 좋은데? 딱 하나 만들 수 있다 딱 하나 만들 수 있다 아 맨손으로 싸면 안되지 어 원품맨이 아니라 오케 딱 하나 만들 수 있다 잘 보고 만들어야 돼 헷갈려서 또 다른거 만들어버리면 아주 그냥 요단강 건너 놓은거야 됐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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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와 8.1석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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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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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참 응? 어쩔 수가 없네 채소 나오면 피쉬 앤 칩스 먹어야지 글레이브 만들라구요? 뭐 글레이브 만들 수 있어? 왜? 테이프 근데 미쳤어요 지금 만들라구요? 나 몇 층이야 68층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 사라지라고? 어? 장난하나 지금 지금 만들어서 모든걸 잃어버리라고? 어 이 사람들 이거 완전 못됐네 67층에 글레이브 만들어서 단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확률 어? 폭망하라고? 지금 그냥 이렇게 어? 재료만 준비해 놓으면 되지? 16.5 8 아아 튀네 일로와 노침 5.3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케오케 16.5 노침 야 나 노침 진짜 잘 떠 어 진짜 대박사건 어? 야 뭐야 뭐야 이 조모레이 이게 21.1 21.1 8.3 노침 7 21.2 7 9.8 나갔다 나중에 온다 나중에 온다 너 뒤졌다 치명타 뜰까봐 튄거 아니야 어? 딱 기다려 목 닦아 놓고 있어 위에서 자고 오자 코인 여기다 쓸까? 여덟개 있는데? 아냐 이제 치료하는 것보다 음식에다 쓰는게 맞아 여기다 몰빵할게요 이제 이제 먹고 자는게 오히려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음 삶은 계란 하나 먹어주고 오케 오케 50에 69 두시간 자자 86에 49 하아 경험치 이벤트 아잇 오케 저스트 라잇댓 100에 39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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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이벤트들 쭉쭉 나오는구만 66 라운드 투 화이트 31.4 치명타 마무리 어 꽤 쉽게 죽였어 진짜로 엄청 빡센 놈인데 치명타 25 8.3 야 이거 진짜 신이 도우고 있어 지금 내가 불쌍했나봐 연민을 느꼈나? 어? 철사 필요하네 아이 한 번에 고쳐 오케 배고픔 오면 오케 통조림 야 나 아이템 창 보여 지금? 와아 이렇게 풍족한게 엉망진창의 매력이야 어? 빈곤하거나 풍족하거나 응? 원펀맨 쿨 다 타.. 다 차간다 센놈 나와도 죽일 수 있어 칠.. 얘는 지금 굳이 잡지 말자 중독되고 그러니까 항생제 많이 있나? 잠깐만 여덟개 있네 그럼 잡자 그냥 파밍하는게 낫겠다 그지? 노침 11 노침 오케 여길 안털수가 있나 생선있는데 ? 어? 숨겨있었구만 오케오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생선 두개있고 아 이거채수 언제나오냐 인간형 16.3 6.2 이것들 또 뭉쳐있으려고 재미들렸네 이것들 33.3 9.7 놓침 11.9 31.8 마무리 와 생선 파티다 생선 파티 음식 탔어 일로와 여기 커피도 있다 마무리 와우와우와우 올라가서 음 뭐 먹지 오늘은 밀크쉐크 에음 세럼겔 알 라이트 알 라이트 어우 이스 베리 슬립 타일드 89에 57 오케이 한시간 더 자 100에 47 오케이 경험치 이벤트 아니 뭘 글레이브 만들어 안 돼 닥쳐요 좀 제발 어? 분위기 초치지 말고 이사람아 마무리 으흠흠 아이 놓침 뭐야 간지럽잖아 이 자식 32 마무리 이거 진짜 치명타만 조심하면 돼 치명타만 오케이 피관리 잘하자 정신차리면서 놓침 8.1 아니 자꾸 튀네 전기테이프 얘네 어디까지 튄거지? 아 원펀맨 얘한테 그냥 쓸까 지금? 아니야 굳이 얘한테 지금 쓸 필요 아 있나? 아니야 그 여자한테 쓰자 여자나 거인 이제 슬슬 여자도 나올수도 있어 그지? 21.4 놓침 놓침 8.1 어 정비 정비 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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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자자 50 77에 43 아 치즈 아아 가져가 가져가 97에 33 얼마나 배고팠으면 응? 가져가 가져가 21.7 13.4 31.6 치명타 14.8 마무리 응 꺼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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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요 쓰읍 레벨을 한 번만 더하면 글레이브 바로 만난다 놓침 6 23.9 치명타 오케이 마무리 오 치즈 사라지는거 또 나왔다 16.2 7.3 놓침 8.1 마무리 치명타 지루 스테이프 뭐야 아니 잃어버렸던거 어디갔어 부메랑인가 아아 역시 배신하지 않아 어? 이거 완전 에고소드였잖아 주인에게 돌아왔구나 어? 스테식이 여기 돌아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응? 아주 좋아 좋은 자세야 주인한테 와야지 오케이 일로와 뭐야 이거 어? 때려? 왕펀치 때려? 일로와 나 레벨업 했다 잠깐만 글레이브 이제 낄 수 있다 어? ,. 17.4 놓침 꺼져 올라가 여기 여기까지만 털고 가자 오케이 에이 러노 recollONGLY 36.2에 42.2 아 드디어 만들어 놨다 어, 드디어 해냈어 파이널리 엔드급 무기 만들었다 이제 음식을 좀 먹고 자 볼까? 생선 3 개나 있네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아 채소도 먹을까? 아 샐러드 먹어야지 오케이 이거 채소로 안 쳐주.. 야채니까 69에 43 배고픔 몰랐죠 89에 53 아 그거 필요없어 가져가 100에 43 괜찮아 괜찮아 야 뭐야 꽃 앗 아 한 대를 못 때리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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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뭐야 이거 이제 어? 놓침 8.8 48 15.6 야 있어봐 있어봐 무서워서 튀는게 아니고 뭐 나도가왔어 음 과일 샐러드가 먹고싶었단 말이야 77에 31 경험치 97에 21 오케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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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나마치 마무리 와 그냥 죽어 어? 기가매키넘 글레이브만 사라지지 않으면 돼 오케이 아 아 그거 안해놨다 어 썩은거 맞지 30 35 뭐야 마무리잖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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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진짜 못 깨면 나 진짜 어떻게 하지? 나 이거 못 깨면 진짜 너무 어이없을 것 같아 이번판 흐어어어 오케이 숨겨놔 나 이거 못 깨면 진짜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진짜 못 깨면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진짜 못 깨면 어떻게 하지? 허어어 오케이 미쳤다 진짜 신이 돕고있다 이거 6 아 귀엽네 애교까지 부리고 이 친구가 오 소고기까지 나오고 아 나 너무 행복해 꿈을 꾸고 있는건가? 피쉬엔 칩스를 이제 드디어 먹을 수 있잖아 아 썩은거 가끔 먹어야겠다 쯧 겸손 노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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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대 때리면 무조건 안맞는건데 이거 중독 걸려버리네 톱은 쓰레기죠 괜찮아 인감도 바로 만드는데 thieves 어 어음 이거도 써주 Ot 오케이 오케이 았ź 치즈 바른 샌드위치 바로먹고 발전기 필요는 건 바로 고치고 발전기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리 와 어떻게 죽여줄까 72.4 9.3 마무리 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피쉬앤칩스 바로 먹어주고 1시간 자야지 아 피곤해 피곤해서 자는거야 이제 100에 40 아아 뭐야 소고기 날아갔잖아 먹으면 되지 오케이 소고기 쌌는데 소고기 먹으면 돼 오케이 49층 바로 갈 수 있네 5층 88 5층 88 8.8 순수 3.5 마무리 오케이 뭐야 얘는 너는 그냥 마무리 볼 필요도 없지 이제 레벨업 할 때마다 좋은점 아 50자리 사라졌다 가져가 가져가 얼마나 컵했으면 이제 명중에 찍어주면 돼 오케이 레벨업 할 때마다 이제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 생고기 또 나왔다 나이스 마무리 하아 어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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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무리 발전기 나왔네 뭐야 일로와 오케이 43.5 노침 노침 9.6 33.6 8.6 마무리 아 나 가끔 이런 애들 나올 때마다 아직도 섬칫섬칫해 치명타 떠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죽을까봐 어?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올라가서 정비 한번 하고 보자 오케이 정비해 무조건 정비해 오케이 68에 52 하아 야 이벤트 너무 잘 나와 왜이러지? 88에 62 아 콜라 가져가 나 콜라 별로 안좋아 사이다 좋아해 100에 52 오케이 경험치 이벤트 아니 완전 해자잖아 이거 어 40 10 음 39 13.1 마무리 아 뭐야 가끔 이런 그 조물액이 나오거든요 애기 일로와 아 해 아 아 아 해 애들도 지금 빡친중일거야 노침 많이 뜨니까 하아 이건 진짜 깬다 이거 이건 진짜 깨야돼 오늘 진짜 깨야돼 이거 진짜 깨야돼 이거 깨야 유튜브에 올라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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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못깨는거 올릴수 없어 39 이렇게 발전기 또 나온다 승 파임 응 꺼져 오케에에앤 우케에에앤 오케에에에 screwed 이게 게임이지 그래 어? 6 꺼? 추가 차례까지 주네 와 그냥 죽이라고 추가 차례까지 주네 야 그만해 어디까지 둥기둥기 해줄 예정이야 어? 어렵지가 않잖아 게임이 이게 게임이야? 어? 46.8 마무리 아.. 뭐야 이거 어려운 게임인줄 알았더니 완전 애기들 하는거잖아 놓침 추가 차례까지 알았어 알았어 때려줄게 알았어 알았어 때려줄게 알았어 때려줄게 마무리 아 또 나오네 야 나갔다 이런 조모래기한테 죽을 일은 없겠지만 이거 쓰고 아 백제를 쓸걸 그랬나? 좀 더 존버한 다음에 괜찮아 18.6 마무리 마무리 어 아이템 너무 잘 나와 진짜로 정비 한번 나와야지 정비해야지 빵 만들고 치즈 발라서 먹어주고 아 목마르니까 콜라까지 먹고 피곤하니까 잠까지 자고 90에 35 오케이 뭐 필요하지 케이블 그냥 고쳐 뭘 가서 만들고 와 귀찮게 발전기 사라졌죠 얘는 어음 어떤 걸로 때려줄까 33.3 아아아아 아 뭐야 아 제대로 해 진심을 다 알아 말이야 어? 어? 이 자식이 뭐하는 거야 제대로 안해? 어... 야 확률 진짜 오늘 나한테 완전 기울었다 진짜로 노침 노침 8.3 35 9.6 37.8 4.2 남았으니까 마무리 아 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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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기다려 아니 음식 많으니까 무조건 자고 오는게 맞다 이거 쓰지마 아까워 어 잠깐만 술 8개 있고 진통제 2개 있는데 만들기 쉽고 메디팩 쓸까? 아 메디팩 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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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쓸 때 아냐 피 조금 더 더 떨어졌을 때 쓰자 오케이 간단하게 뭐 이거 만들었어 박자 오케이 아니 뭐 아끼똥이야 17 오케이 잘 떼졌어 잘 가구 나 원펀 쿨 또 돌고 있거든? 이거 거의 나오면 원펀 바로 그냥 뚝뚝게 날려도 되겠는데? ㅋㅋㅋㅋ digamos 커피도 마셔주고 90에26 한번 뭐 건드려놔 볼까? 오케이... 와바 168이야 피가 어? 23.7 19.8 와 와 이거 근데 진짜 미쳤는데? 거인? 개사기인데 아니 거인 개사기야 이거 지금 쓸까? 쓰자 라운드 2 33.3 놓침 놓침 올라가 와 아니 지금 얘는 그냥 잡는 게 나아 여유 있을 때 한층 아래도 그 거인 나오면 그때 쓰자 오케이? 원펀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나 왜 이렇게 음식 갑자기 썩은 것들 밖에 없지? 왜 이렇게 빈곤해진 것 같지? 왜 이렇게 비..어? 피폐해진 것 같지? 잠깐 내가 꿈을 꿨던 건가 지금까지? 70일에 5, 15 오케이 검침 90일에 5 괜찮아 필요없어 썬 것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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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는 게 이득이야 99에 13 오케이 105면 더 올랐죠 이득받지 라운드 3 화이트 23 어 이제 누웠어 누우면 머리 딜 엄청 들어가 머리 딜 엄청 들어가 59점 오케이 3..3.99 남았지 마무리 후후 레벨업 올 명중 지렸다 명중 이제 엄청 높아졌다 뭐야 글레이브 사라졌네 잠깐만 스탑 재료 되지? 와 이렇게 많은 아이템 중에 글레이브가 사라진다고? 엣 안녕 음 음 음 음 보자 음 음 한시간 잘까? 87 대 13 오케 좋았어 아주머니 그냥 스킵하고 기어 어 수고하시고 굳이 뭐 위험 위험 위험요소를 잡을 필요가 없지 그지? 아 아 꾸꾸치 사냥하겠다 오케 확률이 지금 꽤 높기 때문에 77% 30.7 놓침 얘는 두대 때리거든요 확률상 가끔 두대 때린단 말이야 어 근데 별거 없잖아 이 아주머니 아 괜히 쫄았잖아 생선 음 음 괜찮아 괜찮아 아파도 돼 괜찮아 야 뭐야 너 여기 나올 짬이 아닌데 꺼져 어 이제 꺼져 어느 좀 거인이랑 지금 막 아주머니 나오고 있는데 어 나 글레이브 나온줄 마..마체테 나왔네 뭐야 이 후줄건한 놈은 43.5 아 92%로 때릴걸 아아 핸디캡인가 이게? 나도 모르게 핸디캡이 나갔네 어쩔 수 없나 이거 아아 오케이 310층 나왔다 이제 이거 음식 다 쓰자 어휴 코인이 몇개요 어? 어 아주머니 고생하시고 어 일로와나 뒤졌다 오침 오침 아 이걸로 두대 때려도 되나? 아냐 그 한방에 안죽을수도 있어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볼까 아아 쓰읍 음... 별고품이니까 음식 아 칵테일 안돼 술은 아껴야 돼 술 9개 있잖아 그럼 먹자 마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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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올라가 성배 하나하고 보자 쓰읍 아 생선 먹고올... 아 먹을라 그랬는데 사라졌네 팔딱팔딱 뛰어서 날아갔네 이거 참 곤란하구만 곤란 썩은거 이거 다 먹었고 78에 30 버섯 필요없어 98에 20 오케이 내려가자 아까 30층이었지 28층으로 가자 아 위에 뭐 없겠 거인 나오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되니까 한번 확인이나 해볼까 아이템 파밍은 해야되거든 어 어 뭐야 야 여기도 원펀 썼으면 큰일날 뻔했다 원펀 외치지마세요 얘한테 써야지 원펀 위에 원펀 썼어 봐봐 여기서 어 피터지는 싸움 했을텐데 큰그림 큰그림 올라가서 생선 먹자 오케이 좋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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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글레이브 왜 사라져 또 가 Massachusetts 오우 이건 솔직히 진짜 에반데 잠깐만 21층 이번드 아니 글레이브 왜 사라지지 아니 아이템이 좆 많아 어 나 욕한거 아니에요 아니 왜이렇게 스태프랑 손도 잠깐만 되지? 되는거 맞지? 되는거 맞지? 되는거 맞지? 되는거 맞지?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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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어 어 이거 나 그 다음에 못 만들겠는데? 왔는데 각설탕이 아니고 글레이브가 사라졌으면 나 진짜 멘탈 깨질뻔했다 기어 필요하네? 그냥 고치자 앗 썩은거 2개 3개 먹고 보자 아아 이러면 손해대 근데 기어 만들걸 근데 기어 지금 만들어서 여기다 쓰면 손해야 재료는 아껴야 돼 글레이브 사라질거 대비해가지고 오케이? 큰 그림인거 아시죠? 어 총 쏘는 놈이네? 못 쏠텐데? 왜 들고 있는거지? 무겁게? 올라가서 어 나 글레이브 사라진줄 총 칼이네 자 음식을 만들 수 있는게 야채샐러드 그래그래 이런것도 먹어줘야지 왜 올라갔지? 왜 올라갔지? 아 깬다 진짜 깬다 아 나 있어 여기 쉬고 있어? 응 아주머니 파일까? 이거 한번 놀아보자 42% 오 61.7 7.7 오케이 이제 이거 29.4 7.8 마무리 어 뭐야 그 안 무거워? 응 가아 올라가서 정비 썩은거 좀 많이 먹자 이거 계산 못하다가 이거 먹다가 죽어버리면 진짜 개 어이없을텐데 그치? 64에 21 오케이 배고픔 또 올랐고? 100에 21 아 괜찮은 정도가 삼망했어 어 수고하고 굳이 뭐 그치? 굳이? 아하아 왜 안나오나 했다 20층 스킵 가능하나? 안되네 아 나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무서워 아 잠깐만 아아아아 한마리 잡는거 너무 힘들어어 가면 진짜 개개피데 그나마 지금 피템이 좀 있어서 다행이지 22.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그냥 진짜 피해 오고 호우 클래프 사라진줄 풍대 3개 있고 아하 오케이 72%네 이걸로 때려 확정으로 가자 확정으로 가자 아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이런식으로 해야돼 너무 딜교 개손해긴 한데 안전하게 가자 치명타 뜨면 진짜 그냥 사망이야 23.1 오침 22.4 어 안잤다 안잤어 대가리 하아 오케이 오케이 대가리 아 제발 대가리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해냈다 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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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덴 잡을만하지 81.9 와아 딜 진짜 쩐다 이벤트 방이었구나 여기 얘 잡으면 뭐 나오나 오침 4.4 오침 어 귀엽네 귀여워 어? 귀여워 응? 친구 귀여워 아주 아주 귀여워 응? 아주 귀여워 응? 18.3 3.8 오침 추가 차례 어 사라져 이벤트 방 맞아 여기? 비어있는데? 철사 62% 87% 32.7 내가 명중에다 스탯을 좀 분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세거든요 마무리 오케이 확률이 높아 지금 어 맨살 먹고 그냥 고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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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래기 오케이 오십 어 나 가면 안 돼 꺼져 어 빵이면 이거 바로 버터 바른 샌드위치 얌 야구방망이 올라가서 정비 한번 하고 오자 오케이 도요 카피 잠 좀 자볼까 74에 35 경험치 이벤트 94에 25 오케이 alright alright 18층 16층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게요 39.1 추가 차례까지 확정으로 가고 아 와 확정으로 갔는데 일부러 39.7 7.6 8.6 아 아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잠깐만 아 아이 나갔다 들어왔다가 거의 막 버그 걸리면 어떻게 해 안걸리겠지? 아니 이런 꼼수? 꼼수? 없어 그런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꼼수는 한번으로 조카다 과연 내가 여기서 죽을까? 내가 여기서 튄다 얘한테 안 맞겠지? 도망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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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겠어? 건방지게 실례합니다 그대로 지나갈거니까 어 예 계세요 음 계세요 계세요 꼼수 쓰지 않아 꼼수는 쫄보들이나 쓰는거야 꼼수를 써? 어? 내 사전에 꼼수는 없어 아시겠어요? 아아 진즉에 죽을 것이지 사람 곤란하게 만드네 야 여기 치료킨 나온다 29.3 9.8 마무리 아 0.3 와아 명줄이 기네 이 친구고 꺼져 이벤트 경험치 이벤트 오케이 지루키 아 그냥 고쳐 어 안 무거워? 가 누워있어 올라가서 정비 한번 하고 보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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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다 다왔다 진짜 다왔다 다왔어 썩은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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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50% 확률인데 꽤 선방했지 100에 24 오케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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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아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오케이 통조림 어 실례합니다 고생들 하시구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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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 30.9 마무리 마무리 아...진짜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울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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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재료 좀 떨어져가네 어 수고하시고 올라가서 정비 나 이거 동전 쓰고 오자 그...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쓸까? 저기 코인 어디다 써야 87에 38 오케이 배고픔 올랐죠 100에 48 음식 92층 92층 아 의료에다 쓸 필요없어 의료는 필요없어 아 의료에다 쓸까? 아 의료에 쓰는게 낫겠다 이제 아닌데? 자는게 이득이 쓰읍... 잠깐만 지금 자는게 이득이... 자는게 이득이야 음식에 써 음식에 쓰는게 맞아 92층 가자 음식이 맞아 그냥 묻혀 단 10층 단 10층 단 10층 마지막 10층이다 마지막 10층 명중 아 이거 봐봐 확률 엄청 올라갔지 이제 50%가 이거야 55.7 확실 확정한번 가주고 31.1 9.9 13.1 39 남았으니까 아이 마무리 아이 마무리 오케이 주거니 버거리 어 고생하시고 주거니 버거리 놓침 한번씩 해주고 아 잘나오네 왜이렇게 많이 나오지 센골 한방 어 얘는 조심해야되는게 싸웠을때 내가 만약에 노침 떴어 근데 두대 맞았다 거기 치명타 한방 섞여있고 마지막에 맞을때 치명타 두번 뜨거나 한번 뜨면은 진짜 거기 그냥 사망이야 인생 하직이야 오케이 노침 9.2 54.7 노침 13.2 확정한번 30 10 9.9 마무리 아니다 10.3 33.1 응 흥 하하 아니 올라가는거 맞아 아 잠깐만 아니 올라가다 두대 맞으면 사망인데 85% 맞겠지 아아아 eş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 육같아 아이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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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때려요? 아아! 아아 possible!! 아 왜 때려!! 와.. 아 이거 신곡해야겠네.. 아.. 왜 때리지? 기분 나쁘게?? 아 왜 때려 아 왜 때리는 거야 89에 36 오케이 7층 단 7층 나 원펀 있어 원펀 거의 나와도 그냥 끝이야 이제 오케이 센거 한방 55.8 노침 추가차례까지 마무리 아 고생하구 아 아 아 아 왜 때려요 저꾸 아 안 먹어 오케이 나이스 아 고생하자 야 원펀맨 너가 이제 다 옛말이지 원펀맨 이 자식이 지금 장난하마 꺼져 50.6 이거 진짜 방심했다가 하늘나라가 갈뻔했다 이건 진짜로 다alled 오 와 와 연속도 나 진짜 아 하아.. 124.. 아 3층만 갈거야 마무리 아 0.5 어 버텼자면 안돼 사라져 아 끝났다 아아아아아아 2층에 설마 거인 없겠지? 왕팡 끝 끝 아 맞으면서 가야겠다 멀긴 뭐..먹긴 뭘 먹어 배불러 이제 안먹어 다이어트 해야돼 자아 하아.. 오늘 드디어 하드코어 깼습니다 아아.. 이걸 한 번만에 깨네 정말.. 너무 쉽네요 하드코어 다음 난이도 없나? 하하 드드 코코.. 어어 없나요? 아아.. 너무 쉽다 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깼어요 네 좋아요 헐 아아.. 2 으.. 우러들.. 아.. 아.. 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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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